정점을 찍어 주셔야죠. 정점을 찍어 주셔야죠. 정점을 찍어 주셔야죠. 하나 둘 셋 액션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먼저 보러 민나노 마니무니 뒤머니에요. 그때는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못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. 참 귀여웠죠. 그쵸. 보따리 뒤노 보따리? 아니야 보따리. 설마 뒤노 보따리? 한가득해. 그럼 가봐? 한국어로 너무 많이 들어요. 설마 나 사람 잡겠다. 계속 말 못 들어요.